더 거대해진 스케일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돌아온 오징어 게임.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기자들에게 먼저 공개된 세트장도 가봤는데요. 침대와 전광판, 진행요원까지 얼핏 전편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바닥에 크게 그려진 OX가 이번 시즌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.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세트의 크기나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. 더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세트를 만들려고 미술감독, 촬영감독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출연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. 바로 문제가 된 빅뱅 출신 탑의 캐스팅 때문인데요. 탑은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황 감독이 탑을 캐스팅한 이유는 뭘까요? 최승현 배우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려고 했을 때도 꽤 시간이 지났던 일이었고 그쯤 시간이 지났으면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캐스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히려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좀 짧았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최승현 배우가 이 역할을 하는 건 많은 용기와 또 그것이 필요한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이 배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. 여러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오징어게임2 과연 이번에도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또 한 번 흥행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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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